봄투데이 G라이더 제품의 갤럭시 노트2 배터리 커버입니다. 제품 안쪽을 개복을 해보겠습니다. 배터리 커버 색상은 레드 컬러입니다. 갤럭시 노트2의 배터리 커버를 분리를 하신 후 동일한 방법으로 장착이 가능한데요. 매우 손쉽게 장착이 가능합니다. 장착이 다 된 모습이구요. 제품 표면에 재질은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이 되었습니다. 제품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품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